안녕하세요. 저는 문재원이라고 하고요. 픽사에서는 2009년 1월부터 작업을 했고요. 셋 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한국으로 세트를 만드는 일을 디지털 에셋으로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.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로는 밥을 꼽고 싶은데요. 아무래도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좀 과격할 수도 있지만 제일 앞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. 저는 잭잭을 꼽겠습니다. 일하면서 어려운 시간들도 많을 수 있는데 좀 더 그런 기분을 갖고 싶어서 잭잭을 골랐습니다. 저는 헬렌을 꼽겠습니다. 냉정하고 차분한 그런 스타일이고요. 열심히 착실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아 이거는 제가 세 개를 다 들고 싶은데요. 워낙에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많고 또 다양한 개성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한 캐릭터로 저희가 들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회사 쪽에서도 어떤 한 스타일로 치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모여있어야 또 그게 창작이나 이런 쪽에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재를 원하고 있는 편입니다. 첫 번째로는 열정하고 두 번째로는 근면, 성실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. 작업 속도나 능률이 빠르다고 보통 생각하고 있고요. 실제로도 굉장히 효율 있게 작업을 잘하는 편입니다. CG 쪽 업계라고 너무 이런 테크니컬한 쪽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예술 전반이나 미술 쪽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시면 아마 남들보다 더 눈에 띄는 작업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이번 여름의 인크레더블 두 번째 편이 개념인데요. 재미 뿐만이 아니라 감동이나 또 가족 간의 따뜻한 이야기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영화관에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